겨울이 다가오는데요. 겨울이 지나면, 올해가 지나면 새학년, 새학기 이런 것들을 맞이하는 사회초년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가장 고민이 되는 것들이 피부 트러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부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피부에는 누구에게나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 색조화장이라든지 청결하지 않은 생활습관이겠죠.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습관이니까 적절한 세안, 클렌징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중요하고요. 제가 의료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내부적인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앞만 메이크업으로 가리고 이런다 하더라도 여드름이 계속 생기고 내부에서 계속 염증이 올라온다면 백해무익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피부 건강을 할 수 있는, 가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는 저희가 음식을 가릴 때 세 가지가 육식, 조미료, 장류, 음료 이거 세 가지는 저희가 꼭 좀 신경을 쓰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이 알러지나 이런 걸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식, 조미료, 장류는 기름류, 피부에 지방질이 많아지거나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음주류, 주류 이런 것,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한 컵, 두 컵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한 번 먹으면 적어도 하루에 1리터 이상을 장복하기 때문에 먹는 것들, 차종류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육식, 조미료, 장류, 기름류, 음료류 이 세 가지를 꼭 과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육식 같은 경우는 먹지 말라, 육식은 안 먹고 채소만 먹으세요, 야채만 먹으세요 개념은 아니고요. 육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생선류, 기타 등등이 있다면 조금은 나한테 체질에 맞는 육식들은 내 건강에 단백질 흡수나 이런 거에 도움은 되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나 기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어지기 때문에 육식은 특히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체질에 맞는 것들 좀 지켜주시고 또 기름류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류 엄청 많죠. 식용유부터 해서 콩기름이죠. 식용유는 옥수수유, 까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지질에 영향을 주면서 피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질에 맞게 적절한 것들을 골라서 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음료류, 우리가 생수를 그냥 먹기도 하는데 둥굴레차도 먹고, 결명자차도 먹고, 보리차도 먹고, 기타 등등 요새는 많이 달여 먹잖아요. 끓여 먹고요. 이런 것들은 많은 양을 장복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또 이것 역시 약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체질 진단을 통해 분류해서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속 건강, 장 건강, 음식들이 피부에 좋은 피부를 가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체질에 따라서 꼭 가려야 할 세 가지는 얘기한 육식, 조미료, 장류, 기름류, 음료류 이런 것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꼭 체질 진단을 받으신 후에 적절한 음식 분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